지금 5호선 연장 문제는 지금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거죠? 네, 지금 인천시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선부터 확정하고 건설 폐기장 이전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나중에 정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어디로 공개했지 먼저 확정을 해달라. 그런데 이게 5호선 건설 연장하고 폐기장 이전 문제는 반드시 직접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의 보집 아니에요? 서울시의 보집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맨날 이 얘기 했었는데 관계없는 걸 연관 지어서 서울시가 5호선 연장하는 조건들로 너네가 폐기장을 떠나는 나라의 그 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서울시가 어쨌든 용단을 내리면 이 문제는 빨리 치러 드릴 수 있는 거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이거 해결하는 연결해 주는 대신에 건설 폐기장 가져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걸 대광위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관계없는 사안을 관계지어가지고 문제를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김포 옆에 계양에 살고 있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접적으로는 김포에 교통란이 걸어진 건지 대충 짐작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후에 첫 채무위원회 회의를 30분 가까이 지각을 했는데 그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을 했습니다. 오늘 승차를 해본 경험도 물론 출근 시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된 시간대이긴 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 시민들께서 교통란 때문에 고통을 겪으실지 조금은 체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고 이게 혼잡도가 240%를 넘어가서 무려 2.4배에 가까운 교통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특히나 이 혼잡도 때문에 올해 벌써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란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이었는데 이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은 결국 그 문제들이 누적돼서 오늘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봐야 될 테고 또 길게 보면 결국은 5호선이나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들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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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